강남 선수가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뭐가 홀린 듯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. 역전이 됐어요. 나이스 신발. 오 좋은데. 굿샷. 또 한 번에 홀인원이 나올 뻔 했습니다. 거의 홀컵 옆을 그냥 쓱 지나갔어요. 홀인원 나오나 했네. 홀인원 나오나 했어. 자 지금 오창석 선수가 지금 빨리 멘탈을 찾아야 해요. 이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래서 여유. 네. 여유를 갖고 치는 팀이 꼭 승리를 하더라고요. 아 좀. 뺐나 빼. 괜찮아. 오른쪽에도 좀 내려오거든요.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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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아쉽습니다. 쎄. 쎄가. 오는 안 된 것 같아. 세고 엣지 정도에 있겠는데. 일단은 우리가 파로 막아야 되니까 저거를. 그래 낫다. 저쪽은 거의 붙이 찐 것 같은데. 제모야. 우리 여기서 이기면 끝이네. 이번에는 비닐 것 같고. 느낌에. 느낌에? 그래 엣지 정도에 있는 것 같아. 아쉽다. 괜찮아 최선을 다했어 우리. 잘했어 잘했어. 맛있다. 최선을 다했어. 이제. 어쩔 수 없지. 아 나 이거 이런 거 며칠 가는데 나 이런 거. 아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. 어. 저기. 잡았어야 돼. 퍼터를 많이. 한 투, 투 업까지 갔어야 되는데. 세 개 오븐 할 수 있었는데. 그렇죠. 그랬으면 좀. 괜찮았네. 우리가 그지 몇 사는 바람에. 어쩔 수 없죠. 저 60도 있어요. 자 지금 이제 결국 고민고민 끝에 웨지를 선택을 했는데요. 네. 앞에 또 떨어뜨려야 할 곳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. 굉장히 어려운 샷을. 남겨놓고 있습니다. 파터도 어렵고 얘도 어렵고 둘 다 어려워 지금 상황이 솔직히. 내리막이니까. 아 근데 이 구간 있지. 그치. 이 구간에서. 둘이 지금 엄청 엄청 토론해 엄청. 그럴 수밖에 없지. 그럴 수밖에 없지. 이거를 계속 비겨야 되는데. 예. 그리고 또 퍼팅도 어려운 게. 저 거리를 못 읽어서 너무 놀라서 치게 되면. 그렇죠. 훅 지나가거든요. 지금 엣지 잔디가 많이 자라 있기 때문에. 거리 강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오. 어 내리막 타야 돼요. 내리막 타야 돼요. 아. 저게 아무래도. 60도이기 때문에. 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. 잘 떨어뜨린 것 같은데. 그래도 잘 했어요. 네. 길게 치기에는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. 온통 칭찬이네요. 이렇게 되면. 강남씨가. 퍼펙을 집중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. 생각이 드네요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안즈모 선수. 경기를. 끝내려고.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. 돌아온 원정대에 버디펄. 네.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이 펄을 넣으면. 승리하게 됩니다. 자 지금 일단. 스트로그를 납치지 않았거든요. 오. 오. 야 무리하지 않았어요. 감사합니다. 저게. 노련미거든요. 이게 노련미입니다. 맞습니다. 저기서 무리해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. 컨시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. 못 넣으면 끝나. 강남아. 아 못 넣으면 끝나? 어. 아 못 넣으면 끝나요? 어. 넣어야 돼 무조건. 어. 넣을 수 있어. 넣을 수 있어. 안 들어가도 괜찮아. 자신감 있게 쳐. 강남시에 팟펄. 팟펄을 넣어야 합니다. 자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. 강남에 팟펄. 대단하네요. 하루 더 묻고 싶다는 증념이. 그를. 누가 강남이 저번에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. 야수님. 압박감 이겨냈어? 압박. 압박. 너무 골퍼야. 저는 서로 강남에 팟펄을 넣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? 하지만 대단하자마자 술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사전. 메뉴하지 마.